마운트업? 8.6 밑으로는 리뷰가 아예 안되는 조항인거에요? 8.6 밑으로요? 망츠로 리뷰 해드려요. 룰스.. 룰스로 갈게요. 그것도 X로 되어 있던데요? 마운트로 안해준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 좀 있다고 이거면... 8티 아니면 200K에요? 8티 아니면 200K? 간단해요. 7티도 200K이고 6티도 200K에요. 아아... 이거 점령해야돼? 아니.. NO 점양 잠시만 지금 찍힌 거 LIKE 센터까지 이동할게요. 룰스로 1atie 더 올라가는데 쓰면 호백 님 옆에서 티마 살짝 펴줄게요 그러 streaming에ее けてуется pounds 살짝 빼봐 애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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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리그 향이 다 바로 터져버렸네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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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스탕 빼봐 뺄거면 바로 빼야돼 지금 리그로 팔게요 저희 노스 쪽에서 리그로 팔게요 바로 박혀버렸네 노스에 모여서 이동할게요 같이 해서 할게요 나도 아고라 너무 술려있는데 여기있어 센터 뒤막 살짝 퍼질께요 퍼질께요 아 맞네 저기 3 노스 이스트로 들어갈 준비 나 컷 3 2 1 웨 이걸 인게지 박아줘 나이스 SW 뺴? 근디들 살짝 휘젓고 나오고 오케이 잔당 잡고 잔당 잡고 안에 있는 CCOCC님 잡아주시고 천천히 잡아 천천히 잡아 여기 꼬여 지금 죽이지 마 기장 죽이지 마 평타로 잡아 평타로 잡아 평타로 잡아 안 죽이려도 될께요 마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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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칠께요 다시 뭉칠께요 마운터 앞에서 오른쪽 이스트로 갈께요 이스트로 갈께요 이스트로 갈께요 이스트로 갈께요 이스트로 갈께요 이스트로 갈께요 우리 로스 없었죠 방금 없었어요 은경연수할라고 한 바퀴 돌께요 아까 우리 터진데 전에서 디마할께요 여기 디마 디마 오지마세요 더 오지마세요 천천히 걸어오세요 사우스로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 대기 대기 그 초코에서 대기해주세요 저 조합이 뭔지 모르겠어 저 아이스 뭐야 아키리 무기가 두개네 무기를 하나 들고 온게 아니네 여기 이분송도 있고 이거 저 호팩님이 페이크 인게이진 척 하면서 먼저 들어가고 제가 타임 걸고 조금 늦게 들어갈께요 호팩님 먼저 인게이진 저 들어갈께요 S15 3 2 1 들어온거에요 들어온거에요 디펜했어 저기 트러블 많다 안 된다 저기 잡아줘 잡아줘 됐어 다시 다시 백 NW 백 NW 백 힐업 해주고 상큼 들어와 상큼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야 돼 다시 넘어와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호팩님 호팩님 케어해줘 호팩님 케어해줘 호팩님 케어해줘 호팩님 쪽으로 호팩님 쪽으로 내가 잉게이지 갈꺼야 네 들어갑니다 3 3 2 1 흠 호팩님 호팩님 네 흠 탱크 만화가 너무 부족한데? 아, 만화 많이 부족하세요? 네, 거의 못 썼을 정도인데? 리머망토를 안 끼셨구나 내가 포트 끼라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면은 만화 부족하시죠? 혹시 E랑 W만 애껴서 애껴서 써주실 수 있어요? 한번 관리하면서 해볼게요 네네, 다시 디마, 다시 디마, 자리에서 디마, 디마, 디마 쿨 돌리고, 쿨 돌리고, 쿨 돌리고, 쿨 돌리고 밑에서 내렸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들어갈테니까 호팽님이 나중에 들어와서 제가 페이크 잉게이지를 할게요 저 들어갑니다 저는 페이크에요, 따라오지 마세요 오케이, 스터남방이 끝났고 호팽님 준비되신 말씀해주세요 준비되어 있는데? 굿 노스웨스트로 노스웨스트로 준비 되시면 노스웨스트로 노스웨스트로 갈게요 노스웨스트로 갈게요 호팽님의 자리 박아줘 박아줘, 박아줘, 박아줘 다시 빼, 다시 빼 오케이, 우리 힐 주고 힐 주고 와우 노스웨스트로 살짝 뺄게 노스웨스트로 살짝 뺄게 노스웨스트로 살짝 뺄게 노스웨스트로 와서 살짝 힐 받아 힐 받아, 노스웨스트로 오케이 나 5초 저 3초 2초 있다가 갈게요 네 좋아, 난 지금 봐 3, 2, 1 호팽님인데 박아, 호팽님인데 박아 호팽님인데 박아 여기 인게이지, 여기 그 자리 폴렌 바자님 힐 좀 주고 살렸어 나한테 어그로 끌리네 여기 트러울 많다 다시 노스웨스트로 웨스트로 살짝 퍼져봐 살짝 퍼져봐 많아가 없어 나한테 있어버린다 3, 2, 1 박아, 박아, 박아 아 살짝 안좋다 빼봐, 빼봐 웨스트로 빼봐 웨스트로 빼봐 살짝 빼봐 웨스트로 살짝 빼봐 들어온다 온다 온다 우리 케어해줘야 돼 나이스 나이스 밀었어 우리 그냥 폴렌 웨스트로, 계속 빼 계속 빼야 돼 이거 지금 우리 밀리는 구도야 계속 빼와 탱커 케어줘 나이스 갚아도 돼? 네, 봐주세요 오케이 호팽님인데 3, 2, 1 박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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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줘 됐다, 됐다 역게이지 나 인제였어 우리 힐업 해주고 이트로 퍼질게 이트로 퍼질게 노스 이트로 퍼질게 나 살려주고 나 살려주고 나 살려주고 거기 폴렌 나이스 나이스, 지금 지금 뭐 할게 나이스 딜 박아주고 딜 박아주고 오케이 살짝 다시 보자 웨스트로 어, 이트로 한 번 더 먹을게 거기 있어 거기 있어 호팽님인데 박아줘 호팽님 박아줘 우리 살짝 쿨이 꼬였다 이트로 퍼질게 이트로 퍼질게 노스 이트로 퍼질게 나 살려주고 나 살려주고 거기 폴렌 나이스 나이스 지금 지금 뭐 할게 나이스 딜 박아주고 딜 박아주고 오케이 살짝 퍼져 웨스트로 어, 이트로 한 번 더 먹을게 거기 있어 거기 있어 호팽님인데 박아줘 호팽님 박아줘 우리 살짝 쿨이 꼬였다 지금 볼게 없어요 살짝 퍼져 이트로 살짝 퍼져 살짝 퍼져 살짝 퍼져 나 살려주고 태키로 펴주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호팽 맵죠 나 10초 폴렌 이자리 폴렌 펴하겠어 오케이 2초만 2초만 버텨줘 2초만 2초만 왕관증 보고 3,2,1 왕관증 아이고 아이고 까비까비 이트로 살짝 뺄게 호팽님 쿨있죠 지금 음 잠깐만요 딜러쿨 없는 사람 있어요? 말 좀 해줘 펌하 펌하 없어 확인 잠깐만 기다릴게요 얼만 빼줘 여기 여기 또 안줬나봐 응 리그룹 저기도 리그룹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대본평 만화 반 쿨 온대면 말해줘요 펌하 쿨 온대면 말해줘 5초 아무 때나 가도 돼 뭔 놈 떨리나? 그냥 프링게이지로 NW 갈게요 3,2,1 아이고 에헤이 안 나왔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덮어줘 덮어줘 폴룸 깔았어 뒤에 길 박히는 거 피하면서 덮어줘 온다 온다 띵두운다 어 살려줘야 돼 다시는 들어갈게 나이스 방패 방패 오케이 다 퍼졌어 퍼졌어 힐업할게 힐업 먼저 할게 힐업 먼저 할게 주디 안에 들어가 주디 안에 들어가 주리 안에 들어가 백 백 백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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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이스트로 살짝 뺄게요 살짝 뺄게요 살짝 뺄게요 살짝 뺄게요 살짝 뺄게요 우리 지금 뭐야 바샷님만 죽은 건가 으흠 으흠 금딜 금딜 아 딸리네요 형은 스킬 하나 써 그럼 지금 망토 돌잖아 망토 리모 없는데 그니까 살짝 퍼지고 살짝 퍼지고 살짝 퍼지고 응 알았어 저 인게지 가는 척 할게요 오케이 힐 한 번 빠졌어요 블라이트 빠졌어 네 노스 웨스트로 호팩님 인게지 박아주세요 5 3 이스트로 갈게 이스트로 갈게 이스트로 갈게 콩님 스케트 빠졌어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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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팩님한테 박아주고 나이스 폴른 그 자리 폴른 커리님 살려줘 아이고 딜 너무 들어갔어 우리 살려줘야 돼 우리 살려줘야 돼 우리 살려줘야 돼 우리 살려줘야 돼 막았어 디펜했어 이스트로 살짝 퍼지고 이스트로 빠지면서 퍼져 빠지면서 퍼져 빠지면서 퍼져 빠지면서 퍼져 나 한 번 디펜스로 이거 쓴다 응 살짝 퍼져 살짝 퍼져 살짝 퍼져 야 3초 오케이 야 각 볼게 노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딜바바글 준비 3 2 1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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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히려 역으로 왔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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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수 있잖아 난전 난전 우리 힐업 해줘야 돼 체스타님이 힐업 해줘야 돼 안주 에폴른 여기 아이고 오우 까비까비 지금 나한테 나한테 인게지 박을 수 있나? 쿨이 있나? 다있나? 저한테 3 2 1 지금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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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스트로 살짝 퍼지면서 빼야 돼 빼야 돼 이스트로 퍼지면서 빼야 돼 반대로 반대로 뺄수라면 반대로 빼야 돼 반대로 뺄 수 있는 사람 빼야 돼 우리 리그룹 먼저 할게요 리그룹 먼저 빼서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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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빼면서 리그룹 먼저 할게 리그룹 먼저 리그룹 먼저 리그룹 먼저 태어나시는 분들이랑 리그룹 펴서 모여가지고 다시 이동할게요 놀수록 계속 이동 놀수록 계속 이동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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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파이어 좀 중간 허리 좀 끊어줘야 할 것 같은데 뒷라인에 데몬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클랩 안에서 데몬 키고 있는데 뒷라인은 좀 마운트 업 할게요 사우스 이스 Hz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턴 사우스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south east strong south west 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여기서 딤 마이크 south-west에서 온다 south-west에서 온거 봐주시고 okaypesteem 이런 거 때려봐 사우스 웨스트로 조금씩 걸어갈게요 사우스 웨스트로 넓은 기난으로 인기해제 갑자기 들어오는 거 조심하시고 온다 온다 앞에 켜 앞에 켜 앞에 켜 앞에 켜 앞에 켜 팀 들어갈게 여기 박아줘 여기 박아줘 까비까비 웨스트로 조금만 들어 봐 조금만 들어 봐 조금만 넘어와봐 조금만 넘어와봐 아 이거 두 명이나 죽었네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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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계속 쭉쭉 뺄게요 노스 이스트로 아 이거 별로 못 뽑았네 에이 살려 살릴 수 있어 우리 힐러들 완벽해 다시 리그룹 할게요 우리 베이스까지 밀리겠다 응 다시 리그룹 다시 리그룹 다시 리그룹 다시 리그룹 이런 경우는 상대 힐러랑 서포트 누르면 터뜨릴 수는 있긴 한데 쉽게 아예 뒷라인을요? 네 포커시 할까요 여기다? 아킬림 블랙몽크 바꾸거든요 딜러들이 잘 cc 피해줘야 돼 나이트킹을 뭐지? 아킬림이 헤비메이스였나? 스턴거는 그거여가지고 지금 블랙몽크예요 바꿨어요 바꿨어요? 네 블랙몽크 드디모츠 헬리몬후드 랭몽크요? 잉게이지 흡수하려는데? 그냥 룰스 웨스트 룰스 웨스트 리그룹 리그룹 언덕 밑에서 네가 오려고 준비중 초크에 들어갈게요 3 2 1 초크에 뒷 뒷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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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확인 이동하면서 사우스 이트로 사우스 이트로 살짝 뺄게요 살짝 뺄게요 3초 확인 논스 이트로 인게이지 갈 준비 언덕 위에서 언덕 위에서 논스 이트로 인게이지 좌우 이트로 사우스 이트로 살짝 뺄게요 3초 확인 논스 이트로 인게이지 갈 준비 언덕 위에서 논스 이트로 인게이지 1 마딘 게이지 터뜨려줘 터뜨려줘 나이스 나이스 넘어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올라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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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오케이 우리가 우리랑 쿨 비슷하게 돌거든요 5초 남았어요 상대도 나왔어요. 우리 살짝 퍼져. 클랩 안에서 살짝 퍼져. 이스트에. 터뜨려줘. 터뜨려줘. 나이스. 나이스. 잘 들어갔다. 뒷라인 힐업해주고. 뒷라인 힐업해주고. 사우스 이스트 쪽. 살짝 들어와봐. 숨 좀 있으면 끝나거든. 오프라이트. 5초. 이거 한 번 막아줘. 살려줘. 우리 팀 살려. 막았어. 왕관의 딜이죠. 왕관의 딜. 까비까비까비. 이스트 살짝 빼면서 힐업해줘. 이스트 살짝 빼면서 힐업해줘. 너 혼자 있지만. 누가 하나랑 붙어. 오케이. 막아줘. 막아줘. 한 번 살려줘. 폴렌. 앞에 폴렌. 앞라인 폴렌. 1조원 더 있다가. 다시 갈게. 왕관에 박아. 왕관에 박아. 왕관에 박아. 왕관에 박아. 한 번 맞았다 이번에. 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 살짝 퍼져. 잉게즈 좀 있으면 들어올거야. 좀 있으면 잉게즈 들어올거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나이스. 나이스. 지금 해골증이. 해골증이. 저거 온패스탱이에요. 용일. 우리 힐 라인 케어. 힐 라인 케어. 뒷 라인 케어. 응. 나 3초. 나 갈게. 사우스 쪽. 이스트. 이스트 쪽. 이스트 쪽. 봐봐. 지금. 여기 딜해줘. 아. 클랩이 안 돼. 율림 힐 케어 해주고. 롤스로 살짝 퍼질게요. 롤스로. 롤스로 퍼질 수 있나? 아이고. 이스트. 이스트. 다 없어. 뽀기. 이스트. 이스트. 이거 다. 갈렸다. 우리 그냥 빼자. 빼자. 빼야. 빼야. 덜 죽어. 빼야. 덜 죽어. 스플린트 쓰고.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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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에서 리그룹할게요. 롤스에서. 파샤님 뭐해. 살려줘. 파샤님 죽었어. 롤스로. 도망가. 여기 리그룹. 여기 리그룹. 여기서 디만 해서 모여 있을게요. 파샤님 살았고요.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어. 가겠는데. 어. 다행이다. 아. 리그룹 콜 나오면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을 거 같아. 파샤님 내려. 파샤님 내려. 파샤님 내려주지. 롤스로 리버. 파샤님 내려. 마운트 내려. 파샤님 딴 거 하고 있나본데. 아이고 뭐야. 저쪽에다 브리핑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어. S5였어. 설마. 파이가 멀지 않겠다. 마운트업. 마운트업 할게요. 이동하시죠. 사우스웨스트. 우리 레버쿨에 맞춰서 모아줘야겠다. 레버쿨이 제일 길지. 여기 디만. 여기 디만. 좀 더 뒤에 가서 디만. 온다. 온다. 앞에 케어해줘. 앞에 케어해줘. 앞에 케어해줘. 이트로 갈게. 이트로 갈게. 3, 2, 1. 이스트. 이스트. 아. 나이트 벌써 펴져 있는 거니? 음. 어. 펭크 케어해줘. 펭크 케어했어. 힐업해주고. 우리 사우스 이스트 쪽으로 살짝씩 들어갈게. 사우스 이트로 살짝씩 들어갈게. 얘네 먼저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노스웨스트로. 노스웨스트로 다시. 무리해서 들어가지 말고. 무리해서 들어가지 말고. 이거. 한번 막아줘. 힐업해줘. 이트로. 3, 2, 1. 이트로. 없어. 센트로 넘어와야 돼. 센트로 들어와야 돼. 센트로 들어와야 돼. 어. 우리 많이 죽었네. 음. 1개. 1개. 3개. 3개. 3개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우리가 한번 넣고 빼고 해야 돼. 노스웨스트로. 노스웨스트로. 3개. 살려줘. 와. 나 인기 스타야.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노스웨어. 노스웨어 뭐있게? 노스웨어. 와 여기 막다네. 진짜. 마운트를 타. 거기서. 안 보이려고 오 탔어 저희 다시 리그룹 할게요 오케이 카이팅 카이팅 해야 되는구나 클랩을 만들고 딜할 생각하지 말고 딜러 먼저 딜러 쿨 먼저 생각해주세요 클랩 만든다고 딜러들이 딜한다고 죽질 않아 다 거기다 박을 수 있을 때 클랩 만든다 레브님도 이 스킬 쿨 계속 말씀해주세요 아 나오셨죠 저희 이스트로 갈게요 이스트 쪽으로 사우스 이스트 쪽 10초 때부터 계속 읊어집니다 5초마다 읊어집니다 5초 남았을 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맞춰서 잉기지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디마 첫 잉기지 될 때는 무조건 터뜨려야 되니까 적 초크로 넘어올 때 한 번 버티고 잉기지 들어갈게요 살짝 뒤로 더 뺄게요 킬링 폴 헤머로 바꿨네요 처음 글로 뒤로 조금만 더 뒤로 조금만 더 빼주세요 저 빨아들이게 뒤로 빠져주세요 커리님 커리님 뒤로 빠져주세요 좀 빨아들이고 모이면 자연클랩에 박을게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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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프다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불벽 적 잉기지 중간에 써주셔야 되거든요 신발석 며어라 안에서 살짝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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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살짝 대기 형님 페이크 잉기지 한번만 해주세요 모아있어요 지금 첫 라인 쪽에 저 나이트 다 빠졌고 버텨죠 한번 버텨죠 한번 버텨죠 버텼어 버텼어 오케이 놀 수 있을 때 3 2 1 놀 수 있을 때 놀 수 있을 때 놀 수 있을 때 박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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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한 명 못 죽이나 아 이거 못 죽이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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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빼 살짝 빼 살짝 빼 살짝 빼 빼는 게 너무 너무 들어간다 너무 들어간다 빼줘 빼줘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쪽은 들어와 우리 우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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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안에 힐 안에 힐 아직 갈게 오케이 놀 수 있을 때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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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볼륨 말 봐 다시 자리 잡을게 다시 자리 잡을게 다시 자리 잡을게 다시 자리 잡을게 아 저 워레미엠 좋다 들어온다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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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박기 안에 들어있는가요? 3 2 1 박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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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까비까비 다시 자리 잡을게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원햄매 안에 들어와있어 아예 뒷놈이 좋게 몰렸는데 지금 원햄매 원햄매 힐러하니까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초크해 초크해 지금 박아줘 박아줘 딜 박아줘 박아줘 합빙 너무 늦었어 롤스 이스트를 살짝 퍼져봐 좀 있음 저쪽 팀 폴름펴봐 폴름펴봐 놓을 수 있을 줄 살짝 퍼져 조금만 걸어올게요 계단 보일때까지만 오케이 저기도 많아 이제 없어 힐러 오케이 내려와 다시 자리잡을게 버킹 슬로우 저거 슬로우가 50%라가지고 10% 아닌? 깜빡 50%였나? 그래 재밌겠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라큰데 대결이 뭐야 좋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하셔도 돼 아 힘든데요